안녕하세요. 내돈내산 호텔 리뷰 시작해볼까요? 이번 숙소 리뷰는 부산 그랜드 조선입니다. 저는 1박 기준 22만원에 예약했으며 룸은 디럭스 트윈 파셜 오션뷰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장면은 호텔 로비 입구입니다. 호텔 느낌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모던함과 부티크 느낌이 들었어요. 로비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규모에 맞게 동선 및 자리 배치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1층에는 체크인부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2층에는 이마트 24 편의점 및 스타벅스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주변 동선 및 식당가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식당 및 이동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도가 좋았어요. 그럼 주변 공간 및 시설 보실까요? 1층 메인 식당 아리아입니다. 창가 자리가 명당인 것 같았어요. 창가 자리는 예약 필수이듯 합니다. 전체적인 식당 분위기는 모던함과 적절한 고급 느낌이 강했어요. 한편으로 옆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와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요. 뷰직이죠? 여기서 밥 먹으면 맛과 눈도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영상만 촬영하고 밥은 못 먹어봤어요. 식당 분위기와 뷰가 감성을 만들어주네요. 다음에는 저도 여기서 밥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뷰페 공간입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 텅 비어있지만 보기만 봐도 배고파지더라고요. 아리아 식당 옆에 위치한 조선델리입니다. 조선호텔빵 유명하죠? 조선델리 내부 인테리어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트로 느낌이 강했어요. 우와 빵이다! 빵이다! 아리아 식당보다 저는 여기 있는 빵을 다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먹어봤습니다. 이유는 호텔 부근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배가 불러 못 먹었지만 영상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못 먹었는 점 후회가 되네요. 1층 로비 및 식당 느낌은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객실 리뷰 시작할게요. 이제 방, 숙소 리뷰하러 같이 이동해보셔요. 언제나 호캉스는 즐겁죠? 두근두근 룸이 어떨지 늘 첫 입시라는 날은 기대도 되고 신나요. 두근두근 이번에는 카드 인식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럽게 카드 넣어주고 객실 크기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침대 상태 좋구요. 커튼 오픈 자연스럽지 못하구요. 우아 바다 뷰 한쪽은 도심 뷰 한쪽은 바다 뷰 하이브리드 타입이네요. 옆에는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보이네요. 침대에 누우면 도심만 보여요. 불투 스피커 있구요. 콘센트는 여기 말고도 많아서 좋았어요. TV 화면 좋구요. 넷플릭스 시청 가능합니다. 화장실로 이동 모던함 느낌이라 저는 좋았어요. 양병기 문이 따로 없는건 아쉬웠어요. 어메니티는 없고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이 칫솔 및 치약도 없으니 참고하세요. 욕조 상태입니다. 미니 테이블 구성이구요. 냉장고에 있는 물품은 다 무료였어요. 생수내병 있었구요. 프링글스 과자 및 탄산수 두 병이 무료였어요. 개인적인 저의 객실 리뷰는 모던함이 느껴지며 전체적으로 깔끔했어요.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슬 구성은 다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객실마다 다르겠지만 제 타입의 방은 반쪽짜리 오션뷰 라는게 아쉬웠어요. 영상에는 없지만 개인 금고 있구요. 얼음 서비스는 프론트에 전화하시면 방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 리뷰로 넘어가 볼까요? 실내 수영장입니다. 실내 실외 연결되어 있으며 운수로 나와서 좋았어요. 개인 라커룸 및 샤워 시설 있었구요. 무엇보다 수영복 탈수기 있다는 점 훌륭했어요.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보이네요. 실내에는 배드가 충분했구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실내에서 수영과 해운대 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 이제 야외 인피니티풀로 이동해 볼까요? 인피니티풀 너무 이쁘구요. 해운대를 바라보며 멍때리기 좋았어요. 사진 명당이기도 하구요. 3월 날씨가 쌀쌀했지만 온수라 춥지는 않았어요. 뷰 맛집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저의 리뷰는 옆 파라다이스 시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인피니티풀 크기도 적당했구요. 해운대 비치뷰가 진짜 사진 명당인 것 같고 노을 보며 멍때리기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개인 라커룸 및 샤워 시설 규모가 작다는 점과 사우나가 유료라는 점이 아쉬웠어요. 이제 헬스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수영장 바로 옆에 위치한 헬스장입니다. 유산소 기구 쪽에는 힘든 운동을 해운대 비치를 바라보며 눈이 즐거움으로 힘이 나게끔 만들어줄 것 같아요. 바스장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 뷰 맛집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구들이 보이네요. 타월 및 운동복이 피치되어 있더라구요.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문득바다 뷰를 보니 영화 속 아침에 부지런한 남주가 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냥 영상만 찍는 걸로 만족. 헬스장은 이렇다는 거 참고하세요. 마지막 전체 저의 총평은 위치 매우 좋구요. 주변에 편의시설 및 식당도 많다는 점과 해운대 비치가 바로 앞이라는 점 그리고 호텔 친절도 및 시설 좋았으며 수영장은 온수가 나오니 비수기 시즌에 합리적 가격으로 오기에는 매우 추천 제 방문 의사 있음 참 2층에 있는 스타벅스도 뷰 맛집입니다. 그랜드 조선 호텔 리뷰 끝 그랜드 조선 호텔 리뷰 끝